끝나고 선빈이가 그 쇼타임 슈퍼퓨터 펀치를 시연하는 걸로 막 어, 너무 웃겨요, 너무 웃겨요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아, 안 돼요, 굉장히 아직 돌아가신 게 있군요 그 펀치 제가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제가 마음껏 맞아볼겠습니다 내 목 눈 채우고 반달칸을 사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정도 나중에 맞고 나서 이거 아마 최초 5개였는데 아니 아니 내가 사람들은 아시는데 아예 내가 옛날에 못해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